처음으로 안티카페를 딱 들어가서 딱 봤는데 댓글이 되게 충격적인 댓글이 있는 거예요. 조금. 그래요, 불편하면. 말하기 불편해요? 네? 말하기 불편해요? 아니. 말 안 해도 돼요? 너무 심한 아픔. 네네, 맞아요. 그래요, 그래요. 지금 눈물이 좀 글썽거리는데. 아니요. 왜냐면은. 댓글이 여린 친구한테도 아픔이 오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. 맞아요, 그러니까 이런 상처는. 그럼요. 14살 소녀가 뭘 잘못했다고 안티카페를 만났어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지금 사실 상처 나는 받지 않는다, 재밌는 것 같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고 상처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. 그럼요. 항상 사춘기이고 또 예민할 때 좀. 예민할 때 좀. 수지는 어때요? 댓글. 지금까지 활동하면서. 좀 예민해요, 댓글에? 아니요, 저도 그냥. 그냥. 되게. 이럴 수 있지 이러고 그냥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. 크게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. 그분들도 그렇게 막 진심을 담아서 쓰시는 것 같지도 않고. 물론 상처는 받지만 그거에 크게 마음 담으면 저만 힘드니까 그냥 최대한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책 뭐 기억나는. 뭐 드림하이 때 연기력 논란 있었을 때도 항상 좀 그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. 뭐 댓글도 깊게 생각하는 댓글들이 있어요. 그래도 뭐 이렇게 댓글도 쭉 적어주시는데. 저도 뭐 댓글을 살펴보고. 가장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댓글이 뭐였냐면 이제. 너는 왜 사니? 너는 왜 사니? 너는 왜 사니? 아주 큰 화두를 던졌네요. 새벽 2시 반이었어요. 새벽 2시 반이었는데. 딱 인터넷 보다가 뭐 욕도 써 있고 그래서 어 욕해라 뭐 이렇게 쫙 가다가 뭐 칭찬도 있고 그러는데. 밑에 야 너는 왜 사니? 한참 생각하고 혼자 왜 사는지 결론을 내리고 그래 이래서 살아오고 다시. 잘했어 잘했어. 그건 아까워. 유정연 고마운 사람은 누구예요? 저는 무엇보다 가족 엄마. 엄마. 엄마가 연기할 때 늘 곁에 있어줘서. 그런데 요즘에는 모니터만 보시고 현장에 잘 안 오세요. 엄마가 피곤해서. 아예 제가 일부러 오지 마요. 아 근데 아역부여들은 다 공감한데요. 엄마가 있으면 더 연기가 안 돼요. 아 그래요? 엄마가 있으면 보고 있으면. 엄마가 피어서 하는 게 제일. 엄마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릴 때. 그럼 한편으로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좀 약간 처음에는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? 어 근데 요즘 되게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. 왜요? 잘 부딪혀요. 모르겠어요 그냥 사소한 일에도. 막 욱하고. 사춘기. 사춘기야. 사춘기야죠. 사춘기. 네. 엄마한테 뭐 바라는 게 있어요? 일단은. 제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개인 방. 개인 방을. 네 맞아요. 지금 방 누구랑 같이 있어요? 잘 때만 엄마랑 같이 자요. 엄마랑 같이. 네 맞아요. 어렸을 때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바람에 귀신다 뭐. 네 맞아요. 그런 걸 되게 무서워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엄마랑 맨날 같이 자는데. 요즘도 옆에 잠들 때 엄마가 없으면 악무가 올 거예요. 아이고. 네. 그래서 깨서 다시 엄마 들어오라. 들어와서 자라고. 그래서 방이 생겼으면 좋겠고. 다 들어줄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면. 진짜요?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놨으면 좋겠다. 아니 제가 되게 기억력도 안 좋고. 약간 까먹는 그런 게 많아요. 까불까불 하는구나. 근데 엄마도 약간 그러신 거예요. 그래서 서로 까먹어요.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용돈 얘기가 나와요. 맞다 엄마 용돈. 그래서 빨리 줘 빨리 줘. 그래서 막 밀린 거 막. 엄마랑 과연 까먹었을까요? 언니한테도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언니한테는 되게 미안해요. 제가 되게 해품달 찍고.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. 인지도가 막. 많아지고 막 그랬을 때. 언니가 한참. 저 누구 누구예요? 언니예요. 친언니예요. 언니예요? 너무 비행이시다. 언니도 참 예쁘네요 정말.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해품 사람이 항상 언니라고 봐요. 되게 미안한 게 언니가 가수나 배우 뭐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요. 아 정말요? 네.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막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. 많죠. 그래서 언니가 나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딱 제가 메이킹 촬영하고 울산에서 엄마랑 같이 와서 막 일주일 지내고 집에 잠깐 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럴 때였어요. 근데 오빠도 또 나가고 아빠도 일 나가시고 해서 집에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아무도 언니를 챙겨주지 못했네요. 그러고 엄마는 울산에 있고. 근데 언니가 오디션 안 갔다는 거예요. 아니. 그래서 우리 언니는 안 좋은 곳이라서 온 것들을 갖고 Alі션이 가입하는 것을 좋아해요.